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조마문 크루 4명에서 디비전 세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가장 레벨이 높으신 게임스캣님 사륜안을 가동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진짜 이분이 템을 발견하는 능력을 보시는 것도 영상이 재미있구요 옆에 계시는 빠박이 룬님이죠 조마문 유튜버에서 상당한 생존 게임 유저로 알려져 있는데 힐러를 맡고 있습니다 짐쿠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왼쪽에 접니다 자 아직은 하급 닌자 레벨 16이죠 언제나 언제나 하급 언제나 조루 조루토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터즈님 약간의 추가 멤버로서 별명을 사이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보기 쉽게끔 캐릭터를 잡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시턴 이벤트 센터 들어가 봅시다 난이도는 역시나 어려움으로 가구요 자 우리 조바문 크루 다시한번 승리해 박수! 승리! 기원 박수! 박수! 박수 라면서 체조 아닌가요? 그러네요 어 박수 라면서요 어 그러네요 학원입니다 아 박수 박수 자 살아남읍시다 시작합시다 오늘도 갑시다 갑시다 야 이 서진이 왜 또 바꿨어 아 엄폐물로 맞췄어요 아 엄폐물로 맞췄어요 아 엄폐물로 맞췄어요 엄폐물로 맞췄어요 엄폐물로 맞췄어요 아 엄폐물로 맞췄어요 오우 야 뭐야 야야 간.. 잠깐만 이거 스마트 커버를 맞췄거든 가는 길에 우리 스마트 커버를 쓴다길래 나 터레스 했었거든 깽단..깽단만 난건가 지금 우리? 어 우리 아니 아니 이게 시작이야 이제 부터 시작이야 아 그런거야? 시작했어요 그렇지 와.. 이스터진 거기 치료도 되는 방팬인가요 그거? 이거 치료도 되세요 어 우리다 자아 저의 새로운 기술입니다 간다 라생건 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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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죽이면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잖아 아니 그거 열심히 가서 죽이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 치면 어떻게 나한테 돌아왔잖아요 부메랑이네 부메랑 스카운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인카운터 스카운터 아니야 이거? 건물내로 자미팔에 여기네 여기야 렉싱턴 맞아 이거 어 렉싱턴 이벤트 센터 여기 맞아 안에다가 인질전을 안하고 밖에서 인질전을 한대 따라오나 지금이야 개빡심이다 여기 가자 나선하나 가자 가자 나선한 웰컴투더파티 두 명 뭐 두 명 찍혔어 어우 야 잠깐만 이 사람 좀 봐봐 이거 산사 산 산 새끼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야 웰컴투더파티 깔끔 개 깔끔하게 묶어놨네 야 근데 이거 글씨 안보인다? 보이는데 웰컴투더파티 보이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조커가 해놨나 얘네들? 약간 이렇게 꾸며두는 라이커스니까 약간 조커랑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조커같은 놈들인가보다 뭔가 느낌 좀 무섭다 여기 지하에 아이템 있으니까 가세요 예예 아이템 먹어봅시다 아이템 필요합니다 왠지 왠지 그런거 같아서 왔는데 있네 역시 어 만능키도 있어 여기 개이득 오 나이스 아이템 다 단체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잘 먹었었는데 졸라나 안주지 당연히 거기서 무적아파티 넣을걸? 개이득인데 어 개이득 깽클형 여기 안으로는 못 지나가나? 왜 못 지나가겠지 어 그런가? 그럼 다시 스킬을 바꿔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기다리세요 같이 갑시다 어 그걸 왜 저한테 못쓰니까 여보세요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저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나 아이템 아이템 좀 보고요 아하하하 아니 여기 하하하하 아니 이 아저씨가 어 참 오늘 평화롭다 어 게임 평화로워요 예 올라오시죠 어 갑시다 여기 아닌가 아니 길이 막혔으면 길을 달라고 하지 하하 하여튼간에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다 지금 쿠라 응 나 진짜 아이템 그거 못찾는데? 하여튼 그래서 짐이야 개좀 죽이는데 나 개 친하니까 개 연기 안 여보세요 안에 있거든요 한번 저기 가능합니까 폭파이 가능합니까 폭파이 가능합니까 나서나 갑니다 나서나 야 생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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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께 왼쪽으로 날아갔나봐 원래 인지 죽는거야 이거 아 잠깐만 까먹었어요 어 개쎄다 완전 열심히 총 쏜다고 바빠가지고 야 얘는 뭐야 우린 저격보다는 샷건들이 필요하겠네 샷건들을 해야겠다 그 여기서는 샷건도 괜찮겠다 맵이 너무 좁으니까 종관이 루님 네에에에에에 체력좀 채우세요 체력 차고있어요 예예 왜 안나와 잡았어 적들이 적군중이래 더 나오네 그쪽으로 올꺼야 그쪽으로 와요 마무리쪽 오른쪽으로 야야 오 온다 온다 어 지나가다 슝하고 지나가는데? 오오 샷건 오오오 샷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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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에어우 그렇지 와 나이씨 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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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어나 일어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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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너무 무섭다 나 샷건을 상대로 스나루 이겼어 미안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알려줘요 고마워요 다시 만나요 와 갔다 총알이 없는데 총알 채우는데 없나 여기?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직 남았어요 FPS 게임에서 총알이 없으면 어떡해 이씨 쓸 수 없다 스나이프로 스나이프로 선치해야겠다 스나이프로 선치해야겠다 개머리판으로 싸워 야 뭐 뛰어온다 야야야 저건 게임쿠령 100% 죽는데 게임쿠령 100% 죽어 저거 완전 싸먹겼어 절대 100% 아닙니다 네에 저희 두마문에 그 예측 다 밑나갑니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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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그렇지 아 아 어 어디가지 개 개박세다 돌격 어 나이스 나이스 돌격 야 갑시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오늘 예비군 예비군 갔다 왔는데 돌격 앞으로 하니까 좀 빡친다 미안해요 살려줘 아 잘했다 어 빡친다고 하니 응 여기인가 올라가야되네 일로 가야되나봐 수술 그 뭐 없나? 보급상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잠깐만 스킨이다 스킨 먹어야지 구간 넘어가면 무조건 나와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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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올라갔어요 네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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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의 알고리즘이야 무조건 나와 구간 넘어가면 어 메드퀸 있다 택 택 택 내가 볼 때 이거 넘어가면 문 열면 있을거 같은데 어 와라와라 문 열면 있을거 같아 그거 열지 마봐 일단 문 열면 저거 있을거라고 총알 아 총알이 있을거 같다고 총알이 있는데 우리한테 날아오고 있는거 아니지 어 다행이다 아 이거 이거 클라우드 데이터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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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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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 추고있는거 봐 어어 뭐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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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갔어 아 에코네 영상 우와 뭐하는거야 짭쇠 모가지 뭐 이런얘기하는데 경찰 끌고가지고 지금 끈으로 조여서 죽이려는거야 지금 이거 탈 던져가지고 맞추기 놀이하네 맞추기 놀이한다고 여기 칼 꽂혀있잖아 어디에 여기 벽에 와 미친 가트판으로 쓰는거야 사람을 그렇죠 가트판으로 쓰는거야 사람을 네 아 그래서 줄을 묶는구나 야 JTF 대원인데 얘 JTF 대원이 뒤진건가 지금 와 와 JTF 대원 와 살아보려고 여기서 재주 좀 부렸다가 어 역시 역시 그냥 얘네 그냥 저거네 재미로 죽이는거네 그냥 그런거지 여기 더 보셨어요? 여기 살펴벽이 있어요 여기 진짜 쓰레기들이네 쓰레기들이야 아직도 죽일놈들이 남았나? 아 아 여기 뭐야 여기 살펴보기 있어요 저기 저 잔인한 것들 가자 야 가 너무 잔인해 이것도 나중에 다 깨야돼서 이거 봐야되겠어 나도 볼까 이거 다 봐야돼? 그냥 살펴보기로 살펴보기로 나오는 것만 봐도 돼요 나도 보고싶어 나도 보고싶어 나도 보고싶어 아 아 설마 거시기 아니야 거시기 와 미친 아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 수집 수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으러 올 때 힘들어지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어 저런 자식들이요 어렸을 때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싸가지 없는 것들 그때 딱 귓사대기 때려버렸어야 됐는데 여기 앞에 그래 총알 여기까지 있네 초중징 때 딱 귓사대기 때려버렸어야 됐어 저런 애들 어 라리바렛 있다 여기 라리바렛 여기 있었네 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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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커즈 거기 탈옥범들 보스 아 쟤가 두목이구만 음 쟤도 쟤도 결국 죽여야겠네 우리가 자 입성하세요 이스터즈님 네 갑니다 타세요 타세요 자 자 가동 자 여러분들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추천 좋아요 한 번씩 유튜브에서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오 차라리 어 차라리 있네 있네 그러면 나쁜놈 보스도 있는거 아니야 여기 혹시 여기 진짜 빡세여 여기 여기가 빡세여 오른쪽 갑니다 야 나 엄폐하고 있는데 체력 다 안 남았어 야 저기 그거 있다 어 뭔가 이거 어 뭔가 엄폐가 이게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엄폐 여기 사면 안되겠다 약간 뒤로 빠져야될거 같아 뒤로 빠져 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좀더 뒤로 빠져야겠다 옆구리 뚫린다 어 너무 가까웠어 내가 일로 갈게 내가 레벨이 낮으니까 고기방패할게 오오우 와 이거 뭐야 가라 나서는 쟤 어디로 가는거야 됐어 됐어 아 와 미친 이 미션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이렇게 빡세네 엘리트들이 벌써 나오네 저기 저격 정면에 저격 정면에 저격 보스전단인데 저기 엘리트가 저격이네 어 엘리트가 저격이야 아 다른 애도 저격한명 있나 빠르게 다 보라색 먼저 눕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잡읍시다 엘리트 잡읍시다 에미지 업 알았다 아 드럽게 안되네 아 드럽게 머리를 그렇지 쏴버려 그거 스나이퍼 한마디 더 있다 여기 아까 엘리트 스나이퍼 잡았네 한마디 잡았고 한마디 더 있어 한마디 더 있네 한마디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모스 경주가 완전 확인하기 여기 인질 있어 오케이 인질 한번 볼까 살아있나? 어 인질 확보 샷 야 나 거의 살아있는 인질 처음 구하는거 같애 네 미션 하면서 거의 다 죽어있잖아 우리 처음 구했잖아 우리 처음에 구했잖아 입구에서 아 근데 거의 구하는 미션이 없잖아 거의 죽어있는 거의 죽어있는 목 저거 하는거지 라이트하우스 왜 싸운다는거야 얘 어 설마 왠지 얘 사망플래그 같은데 어 그러겠지 예 죽으면 안되는거 아냐 가다가 갑자기 뒤진